그러면 저기 하하가 야 하하가 보영이랑 된 거야? 내가 지켜주는데. 나 우 진짜 지켜주려고 했는데 진짜로 지켜주려고 했는데. 우권 6번이나 지키세요. 보영이가 형 가지고 논 거예요. 아 웃기지 마세요. 아니 어디 숨어 있었어요 이 언니. 커플 됐어요? 안 됐다니까요. 여자 2번이 됐어요. 어 뭐야 이게? 어 뭐야 이게? 어 뭐야 이게? 둘씩다 одном 지어 미션 하로 출발. 오십시오. 미션 하 webpage? 미션 카드는 커플별로 정해진 지점에서 받으시오. 아 재작해가지고 하adece인 광주. 굉장히.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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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lright alright? 아 아 아 진짜 아니야. 팔짱을요? 나 팔짱을 껴. 나 팔짱을 껴. 나무 웃기라고요? 아, 뀌어. 아, 잘한다. 야, 너 뭔지 알겠네? 모르겠어요. 뭔지 알겠어? 나 진짜 모르겠어. 나 진짜 어떻게 생각해. 아, 지금 그게 아직 이어지는 거냐? 그럼요. 마지막에 커플이 되는 사람이 있는 거죠. 나도 이런 힘 좋던데. 언제나 공통한 이런 식으로 시작되는데. 그럴까. 이게 커플들이 놀러와서 갑자기 하나둘씩 찢어지면서 어떠한 일들이 발생되고 그 커플들이 하나둘씩 하나둘씩 없어지는 거지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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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놀랬잖아. 아, 진짜 놀랬잖아. 여자애였는 생각보다 겁이 많으시군요. 아, 콧물 나. 진짜 없는데, 근데? 저쪽 거. 저쪽 커플이랑 오빠 뭐 저거 아니야? 그럼 우린 여기서 뭐하지? 데이트? 데이트? 데이트 할까요? 바람도 불고 날씨도 수상한데? 아, 저 단풍 너무 예쁘다. 아, 어디요? 어, 왜 이래? 어, 왜 이래? 어, 왜 이래? 아, 안 그래요. 그만 앉아 봐요. 아, 참. 아, 참. 아, 참. 정말. 찾으라는 건 정말 못 찾으시고 정말. 네. 천천정아. 이 세상에서 누가 아니었을 뿐이. 이 세상에서 누가 아니었을 뿐이. 에이, 거짓말! 아, 근데 미션이 뭐야? 아니, 미션이 빨리 찾아보자, 진짜. 뭐야, 뭐 줄 달려 있어요. 철봉에. 이것도 뭐야? 이거 봐, 이거 봐. 이거 뭐야? 이거 봐. 이거 뭐야? 이거 왜 이상해. 형, 무슨 매달게. 매달게 돼 있는데? 이거 뭐야? 이거 사람 매달게 돼. 이거 뭐예요? 이거 뭐예요? 이거 뭐예요? 이게 뭐예요? 자, 봐봐. 주위를 잘 둘러봐요. 아니, 왜 그래? 지금 트럭에 놀란 말. 아무튼 있습니까? 이게 뭔지 한번 우리가. 왠지 건들기가 불어났죠. 왜 이게 뭔가? 이게? 아니, 이게 뭔데 도대체. 건들어봐, 형이 한번. 아니, 이게 뭐라고 이걸 못 건드려? 야! 야! 아니, 이거 뚝딱 쳐봐야 돼, 진짜. 야! 근데 잠깐만. 아니, 이게 뭐냐고. 야! 아니, 미션 가서. 국정아! 아니, 형, 이게 뭐라고 못 건드려? 형, 근데 대면이 있나보다, 밑에. 그러니까. 야, 밑에 있나봐. 아니, 왜 안 건드려? 아니, 야, 형이 건드리네. 야, 왜 안 건드려? 아니, 해봐, 형이. 아니, 해봐, 형이. 아니, 야. 아, 야. 아, 야. 건드려봐, 이거 지금. 건드려봐. 그냥 넘기면 있을 것 같아. 아, 왜 뚝불면 밑에 있어. 빨리. 뚝불면 밑에 있다고? 어, 있다니까요. 어, 뚝 한번 밀어봐. 그냥 밀어봐요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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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몸으로 불어. 왜? 아, 형이 밀은 거잖아, 어쨌든. 왜 없지? 여기 밑에 있는 거 같은데. 아니, 아무도 없는데? 아, 뭐야, 도대체. 저기요. 어? 없죠? 미션지 없죠? 없어, 없어. 없지? 없어, 없어. 겁봐. 저쪽 커플이랑 뭐 하는 거 같다니까. 그럼 나갈까, 우리? 아, 뭔가 이렇게 음산하지? 그러니까 뭔가 분위기가 시선하다. 아, 뭔가 이렇게 음산해. 어, 야, 이거 무서워. 거기 한번 열어봐. 뭐 있냐? 어? 뭐야?